안녕하세요 산골자농부입니다. 자 오늘 또 이제 봉장에서 저녁때 오전에도 새벽 5시부터 볼을 보고요 낮에는 더워서 못 보고 저녁때 또 5시부터 볼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즘의 날이 워낙 더워서 한낮에는 볼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볼을 보는데 그동안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빠서 영상도 별로 못 찍었네요 워낙 덥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별로 못 찍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내금을 이제 또 10일 내금을 하면서 요즘 벌 이제 월동 준비를 체비를 해야 되겠죠 월동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면서 사양액도 먹이를 확실하게 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득이형의 방제입니다 진득이형의 방제 지난번에 진득이형의 방제를 옥살산 옥살산 혼증을 세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속살만 연막을 지금 두 번째 어제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씩 세 번씩 하고 계속 교대로 하는데요 종류별로 이제 바꿔가면서 약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요즘에 벌볼 거 뭐 중요한 거는 먹이하고 먹이하고 방제입니다 진득이 방제 뭐니뭐니 해도 두 가지가 제일 지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벌 늘어나는 거 봐가면서 이제 증소 축소는 알아서 이제 하셔야 될 거고 예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벌들도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포 예 프로폴리스 망을 사용하면서 개포덕결을 이렇게 잘 이용하고 그런 간단한 거와 중요한 거는 먹이하고 방제입니다 진득이 방제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 신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작년에 내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무지개 연막기 속살만 앰플을 연막기 하는 걸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원래 들어와서 또 그걸 한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할 때는 오전에 했습니다 오전에 했을 때 한 5,6초 정도 소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녁 때 어제는 바빠서 저녁 때 한 5시 넘어서 했어요 한 6시쯤 했어요 바빠서 그래도 이 벌의 동료가 이게 지금 속살만 연막은 벌의 동료가 없고 괜찮길래 했더니 여러분 저녁 때 하지 마세요 속살만 무지개 연막기 저녁 때 하지 마세요 저녁 때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소문 앞에 전체적으로 그래요 저희가 한 350분 정도 되는데 봉장에 전체적으로 그래요 요즘에 더워서 벌들 산란하기도 힘들고 벌 키우기도 힘든데 오히려 약을 너무 저녁때 저녁때 하는 바람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경험이구나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지만은 상당한 실수라고 보면 실수입니다 저녁때 모든 약은 저녁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약은 저녁때 하면 안 좋습니다 특히 독한 약들 저녁때 하면 안 좋고요 이게 속살만 무지개 연막기도 속살만 무지개 연막기도 벌의 동료가 없고 굉장히 하기도 편리하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저희가 한 350통을요 한 시간이면 다 합니다 그걸 하면 한 시간이면 굉장히 최고 빠르죠 방지하는 기계 중에서는 소독하는 중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또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저녁때 보니까 벌이 봉장에 와봤더니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이런 또 하면서 이런 실수도 있구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지개 연막기 사용하시는 분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녁때 약을 하시면 안 돼요 저녁때 5시 넘어서 약을 하시면 안 돼요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오전에 약을 항상 오전에 해야 되고 온도 맞춰서 해야 되고 약이 안 독한 것 같고 벌이 동료를 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방지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동료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저녁때 하니까 많이 죽더라고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벌 키우기 상당히 힘드시고 더운데 벌 보기도 힘드신데 중요한 거는 먹입니다 먹이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지약을 철저히 7,8월달에는 아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7,8월달에는 저도 지금 7월달에는 옥살산 군중을 하고 세번을 하고 또 8월달에 또 속살만 연막 세번 하고 다음번에는 또 뭐 다른거 또 다른거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여러가지 한 세네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작년 제 영상에 보시면은 월동준비 월동벌 키우는 준비를 소상하게 작년 영상에 제가 기억하기로 8탄까지인가 올려놨어요 1탄부터 8탄까지인가 올려놨는데 하여튼 그거를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거에요 보시면 되고 소상하게 상세하게 아주 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자 오늘도 또 내금을 한번 해가면서 사용액을 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포를 폴리스망스 사용하더라도 반을 접어줬어요 세장만 되면 저희는 반을 접어줍니다 반 그래야 시원하게요 벌들 요거는 참고적으로요 요게 7월 한 11경에 7월 11경에 요게 분봉한 벌리에요 자 요거는 항상 요렇게 하나씩 제가 덥다고 요거를 하나 덮어 올려놓습니다 일부러 안치우고 요거는 그렇게 요거는 뭐 지금은 고채살은 안줍니다 저희는 사양액을 줍니다 한번 내금을 할게 요즘에는 먹이점검은 첫번째입니다 먹이점검 산란 나가는지 하면 되고 자 산란 아 여기 왕이 있네요 여기 왕이 굵고 좋죠 산란을 잘나가고 있고 먹이는 일부 조금만 있어요 자 여기 먹이를 잘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요 여기도 먹이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꽉꽉 채워줘야 돼요 요즘 먹이 봉판은 좋죠 양쪽으로 왼쪽으로 봉판은 좋습니다 일부 깨어나고 시작했고요 자 여기도 여기는 아직 산란을 안했어요 산란을 안했어요 이거는 먹이장 먹이장이다 먹이를 조금 있긴 했는데 조금 더 채워될 두 장이 워낙 먹이가 없어서 3분의 2 정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걸 덮어주고 더우니까 더워서 이게 저 공기 좀 통하라고 요거 올려놓는 거예요 저희는 해봐라 자 요렇게 개포를 반접어가지고 요즘에 내금할게 별로 없어요 먹이랑 보고 먹이장만 철저하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복잡해서 왕대와 다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내금하면서 먹이점검과 그 다음에 사양액 사양액을 또 주고 이렇게 내금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사양액 먹이떠러 트이지 말고 소독 일주일에 한 번씩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방지약 그 대신 방지약은 계속 바꿔서 세 번씩 하고 바꿔서 하시고 바꿔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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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